도라마에 나왔다니 처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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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쌀떡 살코 비빔밥 흰 부분도 고춧가루 과자 참사로 하니까 마음에 들어가면 알아서요 네 감사합니다 맵게 드릴까요? 염소kel 2줄요 1인분 이거 뭐 있냐 못 찾는 듯 오이! 이 시장이 이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엉하고 오부로 다니는데. 고기처럼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고기 같은 같다고도 그러고. 뭐 오징어니 뭐 김미채. 김미채. 그거 뭐고. 그거 돼지 껍데기. 응 돼지 껍데기. 그거 뭐예요 그거. 몰라 몰라. 우리 아가씨들은 지지곱. 잡힐다 하고. 말이 많아요 뭐. 가죽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여기 40년 동안 일하면서도 이거 만드는 사람은. 언니 언니가 지금 89살이에요. 나는 원래 83살이고. 언니가 제2대 내가 제2대. 제2대 뭐. 딸이 이거 삼병필란네. 할 줄 몰라 뭔데. 저 사람들. 전 진짜 오신 손님들의 팁. 맨밥에 한 번 먹어보라고 맛있어서. 한 번 넣어주세요. 우엉이 추워지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우엉김밥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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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이에요 우왕. 우엉 맛있어요. 우엉이. 우왕을 또 갖다 볼라고. 갖다 주셨어 오늘 이름을. 우왕 맛있는 우엉김밥.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학교에 꽃 피고. 꽃 피고 꽃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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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ãfor. 곁은 씨 씨. 꽃 피고. 다 갖다 온다. 볼 stakeholders. 만난 supporters. 연락 포지인 ». red momo1 이고기가 예쁘 Manuel mao23. 예 Gabo21 이sprit은 그лас자. 오늘은 their Uncle Samo23. 왜그래요? 그게 사람들의 선입견 여기 간판이 할머니니까 그 따님은 짝퉁이 되는거야 그렇지 피를 물려받아도 아무 의미 없어 블라인드 시시키를 해보세요 뭐가 더 맛있나 눈 감고 먹어서 내가 더 맛있으면 나한테 주를 사라구 빨리 먹으면 좋구나 금방 또 감동바라 하네 우엉 벌써? 경주 놀러오면 우엉깃밥을 꼭 모아야 되네 약간은 먹고 가야죠 검색해보고 오징어치는 무엇이 좋은가 하고 찾는 게 당연한 거라요 남학생들이 참 분 깔끔한 학생들이 둘이 와서 김밥을 다 그래 오징어치 왔는데요 서울서 왔다고 그래 또 들어 나는 그런 말 들을 때 그렇게 싶었어 우리는 나는 학교도 안 다니고 그것도 모르지만 나 6살 때 일본서 해보는 게 나오고요 구매할 때 당겨요 저를 몰라요 이 김밥 당사하면서 우리 딸이 공부를 시켰는데 이것도 공부를 안 해요 내가 놀러 다니고 청소년이 엄마한테 도와줘야지 43년 됐죠 40살부터 됐는데 우리가 평소에도 우엉의 집을 태먹었거든요 여기 한국에 나와서 우엉김밥 반찬 집에 태먹었고 그때 처음부터 우엉에 꽂으셨네 예 그런데 나는 우엉에 대해서는 할 줄 모르지만 우리 언니가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그래 저기 나와 장사에 뭐 할 만한 게 있어야죠 전부에는 오뎅도 삶아 팔고 주진도 굽고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 동파리치 고추 바삭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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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단무지 사무소 멸치 고추 저하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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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 아파요. 병원에다 다 수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일하니 힘든 거예요. 딸이 딱 연약해서 못 해내요. 모기만 모기를 정해보니 연약해. 나도 이놈아 고생하라고 해가. 이 딸만 안 시키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물리면. 나는 정말 안 시키려고 했어요. 내 맘 고생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원래 김밥은 저희는 통채로 먹어야 맛있다고. 그러네, 이쁘네요. 요즘은 다 깔을 수 있고. 다 되셨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맛있게 드세요. 마자가 다 가져온 거예요. 마자가 다 가져온 거예요. 몇尾 하나itch. 마자구 dela. 마자구 burrk. 고춧가루. 저한테 그냥 넣으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자구. 고추. 고추. 참기름. 고추. 고추. 소금 양념이 양념이 바삭바삭 밥도 맛있고 간도 잘 때가 있고 고춧가루 Djiechi 보화제품 일cht일 뿐 서서지는 지금 formas 이건 거의 둘이 먹다가 셋이 죽어야 해요. 셋이 둘이 먹는데 한 사람은 없잖아요. 한 명 갑자기 튀어나와서 죽어야죠. 웅김밥은 먹고, 먹기 싫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먹어본 사람은 며칠 마다 먹고 싶어서 또 찾아와야 해요. 가까운 사람들은 괜찮게 멀리 있으면. 여름에 잤는데, 겨울에 나이가 많이 나요. 그렇다겠네요. 내가 올 결에 할 수 있겠나, 없겠나 하고 해보니. 그래서 뜨워서 안 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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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마늘. 고춧가루. olhar. 고춧가루 고춧가루 하루에 몇 줄 파세요? 하루 파는 건 몰라요 돈은 세봤을 거 아니에요 모든 거 다 뗀 후 나머지 전액은 재료도 있고 탄 거는 얼마인지 몰라, 남은 것만 하러 그냥 다 쓰니까 하루 몇 줄요? 비싸는 집을 산다면 이해할 수 있겠나요? 현재 도두로 5,000원인데 얼마나 팔아야 돈 나오겠어요 엄마, 먹나라 나이스가 너무 많이 나와 나이스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딴님도 존경스러워요 도와주시는 것 자체가 네 우리 딸이 미초리요 우엉요 할머니 우엉 좀 많이 주세요 네 두 분 미란미녀 커플이십니까 커플 아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주세요 여기에 우리 감독님이 또 그런 듯 덜어 줘야지 거의 2인분 주셨다 오늘 남으면 하얀 밥에 먹어도 맛있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설마 또 제 말들이 주실 게 있는데 특히 조심해요 얼마나 좋은 말을 하는데 안 들어줘요 저히 참 잘하게 하시는 것이 세안이 얼마에 치세요? 최애 3만 원 450g 무보는 맛이 틀린다고 찾아오는 거 저항을 1,000원에 missions 기다리시킹 2,800원을 BB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